음악 톱스타 뉴스 김지정 기자 어금부호 찬스의 오네언사 사랑둥이 귀염둥이 어금부호 이찬원이 데뷔 3주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13일 이찬원 공식 sns 계정에는 찬원 데뷔 3주년 기념 라방 공지 찬스 여러분 찬원의 라이브 방송 많이들 기다리셨죠 다가오는 찬원의 데뷔일에 찬원을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는 라방이 진행된답니다. 3월 14일 화 오후 10시 유튜브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찬스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모두 라방에서 만나요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투명 비닐 커튼을 양손으로 여는 포즈를 취한 사진이 게재됐다. 이찬원은 오는 3월 14일이 데뷔 3주년이다. 이에 데뷔 3주년을 맞은 이찬원은 14일 오후 10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찬원의 데뷔 3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은 지난해 2022.02.01 밤 11시 30분경 팬들에게 깜짝 새해 인사를 전하는 라이브 방송과 2022.05.19일 어금 부호 민원 만족 어금 부호 서울 콘서트를 마친 이후 찾아온 데뷔 3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 예고로 최근 신곡 컴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찬원에게 궁금증이 많은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임 속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 당시 이찬원은 침대 위 편안한 차림으로 야식으로 떡꼬치를 만들기 위해 물역과 토마토 케첩을 공수하기 위해 인근 GS 편의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숨이 찬 상태에서 깜짝 라이브 방송을 여러 팬들을 기쁘게 했었다. 이어 이찬원은 팬들의 성원 덕분에 총 27회 첫 어금 부호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어금 부호를 성황리에 마쳤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어금 부호 민원 만족 어금 부호 콘서트 때의 열광적인 함성과 한마음이 되어 불러준 팬들의 뜨창이 고마웠다며 인사를 전하고 어금 부호 멜론 2022 최애 수록곡 대전 어금 부호에서 어금 부호 그댈 만나러 갑니다. 어금 부호로 최종 5위로 수상한 상패와 상장을 인증하며 팬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2월 20일 첫 정규 앨범 어금 부호 1 어금 부호을 발매한 이찬원은 초동 58마녀 장위의 판매 성적을 기록하고 역대 8위의 판매고를 보이며 탄탄한 팬층을 입증하고 높은 인기를 반증했다. 이찬원은 오는 3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춘천, 성남, 대구, 부천, 고향에서 2023 이찬원 콘서트 어금 부호 1데이 어금 부호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어금 부호 5내 연사 사랑둥이 귀염둥이 이찬원 어금 부호를 뜨겁게 응원하는 팬들이 호응에 부응할 예정이다. 인기 대세 가수 이찬원의 데뷔 3주년 기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3월 14일 오후 10시부터 진행된다. 김지정 기자 기자 리포터의 topstar nose.co.kr